이러고 밤샐 거야? 그럼 난 너무 좋고 에잇 씨 아까 전화로 하려던 말 해봐 뭐 그니까 내가 뭐 너를 믿어보겠다는 말은 내가 진짜로 널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니까 넌 내 밥줄이니까 뭐 내 밥줄이 하는 말 안 믿어봤자 나만 손해니까 왜 웃어 계속? 니가 너무 이뻐서 음... 더더욱 예쁘군 오빠 죽겠다 진짜 뽀뽀하자 그러면 때릴거지? 죽일거야 씨... 박농채 자식 내일 보자 어라 모레도 보고 그 다음 날도 보고 그 다음 다음 날도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미친 듯이 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KBS